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.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창세기 28.15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친구들이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